성남지 남도민요에서 대표적인 곡이야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이 내 진도아리랑 하나는 배웠잖아 성주풀이 배우면 그 유명한 곡 저기 세 개 중에 한 개 가고 두 개째 들어가는 거지 도전이 벌써 자 배워봐 많이 해 이 노래 많이 사람들이 막 저기 때 경사스러운 날 재미있게 모였을 때 복을 빌고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 불러 대개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쓸 때가 엄청 많아 흥겼고 내용이 좋으니까 막 축복의 이런 뜻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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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놀아 봅시다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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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봅시다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네가 너무 뒤에 붙으면 안돼 아니 놀지는 시작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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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만수 에라 만수 미리 들어가지마 에라 만수 만수 해야 돼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헤이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느려 로가 늦게 붙었어요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헤이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음성 놀고 돌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자 못하리라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에라 만수 잘한다 에라 대신이 이로구나 돌곤도 홀곤노라가 봅시다 지금 음악 맞어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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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냐 놀고 놀고 하름 차이인데 왜 이렇게 놀고 올라가면 안 돼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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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봅시다 놀아 봅시다 놀아 봅시다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 못하리라 않si 놀지는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지마 누군가는 습성이 들어서 아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화가성주 이댁 성주는 화가성주 이댁 성주는 화가성주 이댁 성주는 화가성주 첫 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첫 집 성주는 초가 성주 좋아 그렇게 한 대간의 공백 성주 한 대간의 공백 성주 초년 성주 인여원 성주 하나 둘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초년 성주 인여원 성주 초년 성주 인여원 성주 하나 둘 초년 성주 인여원 성주 처음 배워서 그렇구나 내가 띄워서 괴로워줄게 초년 성주 하나 둘 하나 둘 초년 성주 그 다음에 인여원 성주 이왕원 성주 이왕원 성주 이왕원 성주 초년 성주 인여원 성주 하나 둘 초년 성주 이왕원 성주 성주 스물일곱에 3년 성주 스물일곱에 3년 성주 스물일곱에 3년 성주 서른일곱 4년 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성주는 누가 올려 안 올리고 성주는 해야 돼 시작 마지막 성주는 시작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쉬운일곱이로다 쉬운일곱이로다 그렇지 겁나 잘하는데 대화할 대화할 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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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이 설설이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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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비게 3년 성주 그리소서 이게 선율이 좀 이렇게 쉽고 많이 들어서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갖고 듣고 하면은 듣고 하면은 전부 엉터리에요 말 붙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가요 하나를 하더라도 박자 틀릴까 봐서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노래방에서 그러면서 이 어려운 우리 소리를 배우면서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되지 우리 소리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잘 나눠지고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고 체계적인 소리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막 마구 부르면 안 되지 그런 가요에 비할 손가 뭐 그런 거 한 곡을 하면서도 그냥 맨날 며칠씩 하면서 소리를 쉽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 소리 만약에 그 소리가 한 달 걸려서 합니다 이 소리는 1년 걸려서 해야 돼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해요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none 헉 헉 슬슬 네리 수고하소 에라 만수 헉!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합해서 이건 합해서 내야 돼 한번 나와야지 시작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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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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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봅시다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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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안 맞아 놀고 놀고 거기서 음이 한음 차이야 한음밖에 없어 왜 이렇게 콱 뛰우면 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놀고 놀고 시작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못하리라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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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년 성주 인여원 성주 하나 둘 초년 성주 인여원 성주 하나 둘 초년 성주 인여원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 년 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 사 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십은 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십은 일곱이로다 내 활력은으로 내 활력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잘하는데 설찬이 봐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학습적이니까 콧소리에다 장난 아니요 그냥 할게요 학습용이니까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력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이르곤아 돌곤돌곤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화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 대간의 공대 성주 천연 성주 이좌원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 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곱 일곱 일어 다 태워 활력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아따매 그럼요 잘한 거예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서 천천히 왔"... 천천히 왔고 천천히 알아듣고 도 Jar 모든 소짐 헷간무 첫 번짐